모교 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캐럴튼 양로원 패트리킴 한국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년 만에 뵙네요. 1년이 후 딱 갔는군요. 제가 듣기에 부장님 캘리포니아 다녀오셨다고요. 날씨가 따뜻하던가요? 그 전주일날은 제가 어머님 때문에 시카고를 갔다 왔어요. 시카고, 거의 추웠고요. 추웠고. 그 다음 주일날은 LA하고 라스베가스를 갔다 왔는데. 자녀분들이 그쪽에 계시다고요? 네, LA하고. 그래서 라스베가스는 춥더라고요. 오히려요? 오히려. 날씨는 여기 오고 그렇게 별로 차이 안 나더라고요. 최근 여기는 좀 영하까지 떨어질 때는 추웠으니까. 네,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연례에 비해서 올해는 굉장히 추운 것 같아요. 아, 그쵸? 기억돼요? 네, 매년 캘리포니아를 제가 가는데 올해는 굉장히 춥더라고요. 오, 그랬고요. 저희 생각에는 캘리포니아는 이제 날씨가 아주 이맘때쯤에는 좋겠다. 이렇게 환상을 가졌는데요. 그래도 날씨는 제일 좋죠, 거기가. 아, 좋긴 좋아요. 2년 내내 좋은데. 이번 주는 그때 저희 갔을 때는 조금 날씨가 춥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잠바 입고 다녔는데. 아, 2018년 새해가 밝았어요. 신년 계획, 또 특히 인생 보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까 하는데요. 인생 보험, 재밌네요. 네, 참 인생 보험이라고, 이 보험이 사실, 그래서 보험이 뭔지 알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걸 잠깐 얘기했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에서 생기는 경제적 타격이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전적 의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제 인생 보험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겠지만 매년 우리가 이제 1월 1일 날 되면 전부 다 신경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울 때 옛날에는 그냥 평범하게 나를 위해서 올해는 담배 끊어야 되겠어. 그래서 올해는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은 나 살 빼야 돼. 다이어트한다고. 술 끊겠다. 그렇죠. 그런 아주 일상적인 그런 얘기를 우리가 주로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걸 보험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나 자신을 앞으로 어떤 계획 같은 거. 네, 네. 인생 계획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별도 준비했던 게 특히 새해 되면 누구나 인사하는 게 건강하십시오 하는 인사가 빠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건강이 최고인 거죠. 건강이 최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알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미리미리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그 계획이라는 거는 인생 계획이라는 건 우리 노인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 그렇죠. 명언이죠. 그게 참 어떻게 얘기 들어보면 참 의미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젊은 사람도 옛날에 같으면 노세 노세 젊은 노세 늦어지면 못노나니? 그런데 그게 이제 요즘 들어와서는 그 모디파이 돼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 누구죠? 그 저 가수 서유석 씨가 하는 너는 너 봤냐? 나는 젊어 봤단다. 그런데 그 전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 옛날에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지금은 그 소리를 들으면 정말 그거 너는 늙어 봤냐? 나는 젊어 봤단다. 내가 젊었을 때는 어떻고 지금 현재는 어떤가? 이제 비교가 되죠. 그렇죠. 그래도 이제 지금 이 계획을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1년 계획도 물론 여러분들이 다 세우시겠지만은 특히 이제 20대의 계획이 있고 그렇죠. 30대의 계획이 있고. 다 세대별로 다르죠. 세대별로 다 다르죠. 그렇죠. 이분 80대가 돼도 요즘 같은 데는 내가 올해는 조금 뭘 좀 다시 좀 뭘 좀 해봐야 되겠어. 사업이라는 그런 개념 말고 무언가는 공부를 조금 더 한다든가 뭐 좀 배워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사회봉사를 좀 한번 한번 해볼까. 아니면은 정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한다든지. 그렇죠. 하다못해 텃밥이다라도 가꾸려는 준비를 하신다든지. 텃밥.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 이제는 게을리지 않게 아침에 좀 너무 잠자지 말고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한 2, 30번 걷고 뭐 좀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 같은 거. 그거는 뭐 단기 계획이지만은 그 나름대로의 세대별로 계획을 정말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요즘에 결혼들을 늦게 합니다마는 20대에 보통 우리가 젊은 여자분들은 결혼하시고 남자분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예전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관행처럼 돼서. 그렇죠. 관행처럼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아기 낳고 직장생활에서 벌어서 뭐 그야말로 뭐 복을 뭐라고 그러죠. 적금도 들고. 적금은 들었죠. 적금이라고 그러죠. 꼬박꼬박 은행에 넣어서. 꼬박 은행에 들어서. 이자부터서 나중에 원금 찾는. 그렇죠. 얼마 얼마 받으면 이렇게. 그런 계획을 쭉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냐 하면은 나이 들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돈도 필요 없거든요. 그때 가서. 건강이에요. 건강인 거죠. 아프신 분들한테는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그럼요. 네. 맞아요. 아프지 않게 해주는 거. 그게 최고의 복이죠. 치료가 됐든 어떤 뭐 영성적인 거 됐든. 치료가 됐든. 치료가 됐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세대별로 있는 분들한테 차근차근히 계획을 해서. 네.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께서는 그 자식 농사에다가 모든 정열을 다 쏟아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막 장남 장남하는 것이 이제 내가 늙었을 때 노후 대책을 장남에게 다 올인하셨던.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건 전부 다 큰아들한테 줘서. 나 이 다음에 어? 뭐 쓸 때 네가 나 케어해라. 책임져. 책임지라고 그거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것은 20대 할 거, 30대 할 거, 이제 장기적인 그런 어떤 생활 플랜을, 인생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인생보험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의를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거 자체가 인생보험을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을 하나 사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탓을 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이 여기서 불행한 일이 있다든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경찰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뭐 그렇지 않아, 아무 관계가 없으면 올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세금 내고. 그렇죠. 그 사람들 봉급을 주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또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맞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짚어보면은. 다 연관성이 있는 거죠. 다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는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보내버리거든요.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잘 모르는데 이제는 조금씩 하나서부터 이렇게 계획을 좀 20대 계획, 30대, 40대.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50대, 60대. 네. 그렇죠, 그렇죠. 20대, 30대, 40대 사실 뭐 그때는 그냥 첨벙첨벙.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어찌됐건 잘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스포들이 낮은 사람도 있지만은 사는데 그냥 그 목적을 두고 열심히 살기만 하잖아요. 그냥 텀벙 텀벙 가는 거죠. 그냥 옆집에서 뭐 테레비 큰 거 샀다 그러면 나도 저거 하나 사야지 하는. 요즘에서 해외여행 갔다 그러면 또 가고.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20대, 30대, 40대. 그런데 제일 중요할 때가 50대, 60대. 이제 아이들이 커서 대학교 가고 내 품에서 떠날 때. 다 떠나고 나면은. 혼자 홀로 내외가 동그라리 남을 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 만약에 준비가 된 사람 같으면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제일 먼저. 그렇죠. 그게 걱정이 없지만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참 앞으로 걱정이 많죠. 예전에 아까 우리 처음부터 말씀하셨지만 그런 차이가 나요. 예전에 새로 결혼했을 때 집을 산다는 것은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꿈도 못 꿨습니다. 꿈도 못 꿨다고요? 전세 한 칸. 받으면. 전세방 하나. 방 하나짜리에서 시작을 해요. 사골세. 그때는 사골세도 별로 없었어요. 없을 때고. 전세. 전세 아니면은 그저 국민주택 뭐 십몇평짜리들. 그렇죠. 그렇게 그것도 이제 임대아파트라 그러죠. 지금은. 예전에는 전세방이었어요. 그거 방 하나에서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몇 년 계획을 세워서 10년 후에 또는 5년 후에. 소득에 따라서 이걸 타면은 내가 집을 하나 장만해야지 하는 게 꿈이었어요. 경제개발 오견인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노후 생각하기보다는 집을 장만하는 것이 한국 결혼한 사람들의 꿈이었고. 단기 계획이죠. 그렇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어느 정도 노후 복지 재택도 있지만은. 그거 갖고 부족하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젊은 신혼부부들이 주택청약 뭐 이런 거가 붐을 잃었었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요. 주택청약에 대한 그런 막 붐이 지금도 잘 하기는 하지만 좀 수그러진 이유가 뭐냐면 노력을 해도 너무 비싸. 이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생활 패턴이 조금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생활 패턴이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성직자분이 가끔 강의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가야지. 맞습니다. 다리가 떨릴 때 갈 수는 안 된다. 어디에 있는지요. 가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그전에는 뭐 그렇게 얘기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와닿는 거죠. 굉장히 와닿는 거죠. 한 번씩 한 번씩.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우리 앞으로의 계획이라는 건 사실 자기 인생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 노인들이 많이 제가 일을 합니다마는 얘기하는 게 아이젠은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어.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굉장히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또 뭐 의료기술이 발달됐고 시설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등등이.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 그것이 우리가 그냥 아 그래 만약 100세 세대야. 그러니까 뭐 그런데 그거를 남의 일 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 내가 만약에 60이다, 70이다, 80이다 되더라도 이제 우리가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세월을.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심각한 정도예요. 사실상은.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조태는 미국이지만은 지금도 미국도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고. 화이트해지는 재정 문제가 화이트해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풀커버를 못해줄 정도가 고민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제일 문제가 이제 뭐냐 하면 전쟁 옛날에는 전쟁 때문에 뭐 2차 대전 전에는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그때 전쟁 2차 대전 끝나면서. 베이비 부모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그때 부모님들이 만드시 그게 했던 게 이제 베이비가 그때 누구든지 베이비를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낳아야 될 때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베이비 부모가 지금 오는 긴데 그분들이 지금 리타할 때가 나이가 다 됐어요. 다 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대하는 베네피트를 줄래니. 이게 재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힘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이것이 이제는 우리뿐만은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에서부터 다들 그게 큰 문제가 돼요. 네. 다 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 자기 나이에 맞게끔 이래도 앞으로 그 계획을 좀 아주 롱텀으로 해도 계획을 세워서 자기 생활을 해야 되는 게 그런 인생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생 보험이라는 말이 나오면 될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획을 세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냐면 그래도 무언가는 보장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보험을 붙여봤는데 맞는 말인지 아닌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의 그걸 조금 실감을 느껴서 그러니까 20대가 더 좋고 80대도 좋고 지금 자기가 앞으로 나온 게 누군지 언제든 누구는 몰라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죠. 좋은 때야 되는 게 되지 않느냐. 지금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런 것 같네요. 뭐 20대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한다고 쳐도 20대에 맞는 어떤 그런 상품을 잘 골라서. 그렇죠. 나중에 내가 은퇴할 시기를 나름대로 책정해서. 그렇죠. 그때를 생각하면서 보험을 좀 들은. 네. 뭐 그것이 그 당시에 들으면 큰 돈이 들어간 건 아니니까요. 장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라. 계획을 세워서 보험 상품이야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보다도 더 이상의 또 뭐 이름 들어보지 않는 이름이 나올 수 있겠죠. 또 새로운 상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꼭 보험이 아니더라도 자기는 그 인생 계획을 그대로 참 잘 좀 세워서 정말 좀 보람 있는 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다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선배님들은 그러시던데요. 인생이 계획대로 되더냐. 그렇죠. 그냥 물로 흐르는 대로 더. 그렇죠. 그러나 흘려도 흘려도 계획이 있었던 사람하고. 맞습니다. 무게 있었던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나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 이제 무슨 걸 갖다 무슨 돈을 많이 인베스터를 해서 많이 버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또 건강 문제도 있고 어떤 한쪽으로는 또 자기의 어떤 그 지적인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은 뭐 어떤 배우는 데 대해서 이렇게 나이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디 있어요. 배우는 데 나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제 친구가 이제 한 번 60대 그 여기서 마스터를 하는 애가 있었어요. 배우는 시다. 만학도. 그렇죠. 공부하려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결국은 다 했어요. 했는데 굉장히 자기 생애에서 그것이. 보람. 의의가 있고 보람이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우리도 이제 하나의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우리 몰이베이션이 될 수도 있고. 그럼요. 챌린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생활의 어떤 그 이제 다양성을 우리가 한 번 얘기하는 거죠. 김 부장님. 저희 이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노래 하나 듣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재석 시간에는 캐릭튼 양농원 패트릭 김 한국 부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인생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그 인생 속에서 결혼을 하고 가장 중요한 그 부부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부부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신조어를 만들어내네요. 그러니까요. 인생보험에서 이제. 부부보험. 이제 구체적으로 부부보험으로 만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또 살다 보면 다 누구나 다 이제 저희들 나이 되면은 다들 이제 많이 느끼시는 게 많은 거예요. 그 연령별 될 대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로 조금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습니다만 50대에서 70대가 사실 굉장히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때 같아요. 네. 이 시기가. 그렇죠. 한 40대 50대에 육박할 때까지 열심히 사는데 몰두했다면. 일단은 50대부터는 이제 살아온 경험도 있고. 그렇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나머지에 또 뭐 성취할 게 있으면 또 노력도 할 수 있는. 황금기. 인생의 황금기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조금 돌아다 볼 수 있는. 네. 40, 40, 90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45도까지 정도는 우리가 좀 뒤돌아볼 수 있는 나이가 아닌가. 네. 중간 점검. 그렇죠. 아주 중간 점검. 중간 점검은 해야죠. 아. 그런데 이제 이때서부터 너무 늙었다고 그러면 좀 나이가 들으면은. 그런 기회도 없고 사실상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붙여본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아니면은. 후회하지 말고. 네. 지금부터 조금 잘해라. 보험 잘 들어놔야 돼.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가끔 누가 했을 때. 아 이거 한번 오늘 좀 꼭 한번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부부고 보험이라고 한번 붙여봤는데 우리가 살면서 사실 가정이 든든하면은 사회가 또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부부라는 거는 이 사회에서 제일 기본이 아닌가. 네. 그렇죠. 나이가 들었던 젊었던 분들이나 다 같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로 인해서 서로 이제 서로 이렇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서로 책임을 가졌을 때 사회가 건강하고 자식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가끔 몽키씨 몽키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진짜 원숭이가 우리가 보면서 사람 보는 대로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거예요. 애들이. 자녀들이 또. 자녀들이 그걸 부모 부부로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살아면서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루하루라도 좀 더 좀 이것을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저기가 되지 않았나. 이 나이가 50, 60 됐을 때 이제 인생 전체에서 반 정도, 반 정도를 이렇게 터는. 네. 반환점을 돌았다 이런 거잖아요. 중간 점검도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쉬는 시간에 노래가 나갔잖아요. 노사연스의 바람이라는 거 보면 아까 어떤 분도 가세에 올려줬잖아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더군다나 같이 부부간에 건강하면서 바르게 익어가는 인생.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옛날 노인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보통 여기서도 레디어방송에서 가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자성어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뭐 우리가 듣는 얘기는 아 그래서 그런 얘기로구나 이렇게 듣지만 그것은 옛날에 그분들이 그걸 말을 만들어놨을 때는 그게 살아오신 하나의 어떤 그 표향이에요. 지혜가 담겨있죠. 그렇죠. 그 안에 모든 우리 생활에 뜻이 있고 우리의 어떤 그런. 메시지가. 바람이 있고 결과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형성된 말이지 그게 어디서 하늘에서 그냥 금방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마음에 가다두면서 이제 우리가 생활에서 아 그래 옛날 같으면 우리가 뭐 그래 새하니까 담배 끊어.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아이고 또 작심삼일이야. 3일만 버텨라. 그렇죠. 그런 걸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이런 시간이 됐을 때 한 번 정도 가슴에 한 번 그걸 또 한번 담아보면은 자기 생활에 또 그런 또 다른 또 또 면미가 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신년 새해 되면서 모든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연령별로 다르고 본인이 또 초안 환경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자기에게 적합한 재정계획을 세우면서 노후의 건강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좀 알아보고 미리 미리 좀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인생보험을 들어서 나중에 부부보험으로. 그렇죠. 건강해가는. 맞습니다. 이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부보험이라고 하니까요. 이게 부부가 서로 노력하고 서로 책임져야 될 소지가 있는데 보통 이게 그 불협화음이 나는 것은 권리만 주정을 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게 세대별의 차이도 많이 납니다만은 지금 80대 된 분들이 이제 저희도 양론서에 있어 보면은 남편께서 영감님이 들어오시면 아주머니들이 그냥 고생을 많아요. 그러고 찾으세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찾아요. 그런데. 밥 안 줘 이렇게. 그렇죠. 밥 새끼 다 채워서 먹지는 분을 뭐라고 부른다면서요. 뭐든지 들어놓아서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이러시잖아요. 좀 대부분이. 그런데 그거를 아주머니들은 또 그냥 그걸. 그냥 그런 말로 보내드리죠. 그런 것 같다 받아들으는 건데. 받아들이시죠. 그런데 지금 서로 이해하고 살 수 있는 또 한 해가 시작되는 해에. 맞습니다. 가슴에 지금 말씀하신 거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가슴에 한번 서로를 서로에게 책임 있는 말 한마디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다 쭉 살아봐도 내 옆에 있는 내 부인, 내 남편이 최고인 거죠? 그렇죠. 선배님들의 지혜가 물씬 느껴집니다. 오늘 이렇게 신년인데요. 노랑 진짜 병아리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맞습니다. 봄이 곧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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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